자, 다음 게임이요. 두 번째 라운드는 뿅망치 대결입니다. 아, 나 그거 못하는데. 1대1로 진행. 선체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뿅망치로 상대방의 머리를 치고 진 사람은 코털로 방어하시면 되는데요. 먼저 2점을 획득해야 1승을 팀이 가져갑니다. 자, 갑니다. 자,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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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야 모르겠고 하는 게 아니라. 여기서 이기면 우리가 끝나고 밥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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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해야지. 아니, 키가 같아야지. 키가 같아야지. 서서해야지. 아니, 키가 같아야 돼. 그래? 더 내려와 봐, 그러면. 그래? 더 내려와 봐, 그러면. 더 내려와 봐. 오, 씨. 오, 씨. 근데 그렇게 해? 아. 아. 똑바로 소서할까? 이렇게 할까? 네, 똑바로 소서할까? 준비하실까요? 네. 가위바위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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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잖아! 이기든가! 와, 짱이다 야, 선우야! 나 이거 못하는데? 선우야 작전 짜자 작전 짜자 봐봐 아니, 이거 뭐 작전이 있어? 그냥 순발력인데? 어, 이거 그냥 순발력이야 가, 이래 봐 가, 가위바위보 조재기만 네가 이겼잖아 무조건 좀 이렇게 잡고 강머리가 없나? 50분 이후로 가야 된다 뭔 말인지 알지? 자, 2라운드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딘딘씨의 승리예요 가, 위 바, 위 파 망했어! 망했어! 제대로 망했어요 아, 이렇게 들었다니까? 1대1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 조금 느리긴 했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? 얘는... 그럼 이렇게 쳐도 돼요? 그래, 동민이 형이 이기면 널 이기 그럼 나는 이렇게 하... 그럼 세훈이 형이 이렇게 떠 유씨, 유씨 유씨 바꿔 자리 바꿔, 자리 바꿔 공평하게 그래 공평하게 갑니다 자, 준비하시고 이 사람이 무엇을 낼까? 이 사람이 무엇을 냈을 때 내가 무엇을 잡을까? 가, 위, 바, 위, 보! 가, 위, 바, 위, 보!